이 놀라운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마치 3층 건물처럼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으로 설교할 때 기도의 3층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3층집에 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없다면 이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찬양신학 샬롬 찬양신학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웬만한 교회음악 관련 서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찬양신학에 관련된 책에서조차 거의 다루어지지 않음에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거의 우주적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시편 67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한 이후에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처음으로 방문하는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67편은 6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로 인하여 풍성한 추수를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몇몇 신학자들에게는 우주적인 중요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67편을 선교적 시편이라고 하며 어떤 목사님은 이 시편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신약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시편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니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을 기도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찬양신학에서도 반드시 다뤄야 하는 완벽한 기도의 전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놀라운 시편 6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가대장으로 현악기에 맞춘 곡 시편 노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 시편은 주제하듯이 매우 자세한 음악적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성가대장, 현악기, 시편, 노래라는 네 단어는 모두 음악에 관한 단어입니다. 성가대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째아흐이며 음악감독 또는 합창감독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 시편이 전문음악인에 의해서만 연주될 수 있는 음악작품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악기라는 단어는 내기나스로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쓰였으므로 여러 악기의 앙상브를 나타냅니다. 시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미즈모르로 이는 선율이라는 뜻이죠. 노래라는 단어는 쉬르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요즘 현대음악악보에 보면 심지어 연주자의 위치까지도 자세히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편이 아마도 그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음악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편 67편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음악적 요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실 음악적으로 그렇게 공을 들인 시편이라면 영적으로도 그만한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를 들어 새해를 축하하는 시에 곡을 붙인다면 교향시나 칸타타 정도는 되어야 그 격이 맞을 테니까요. 자 이와 같이 음악적으로 수준 높은 이 시편이 영적으로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을까요? 이 놀라운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마치 3층 건물처럼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으로 설교할 때 기도의 3층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3층집에 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없다면 이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의 방이 3개, 2층의 방이 2개, 3층의 방이 하나인 매우 튼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1절은 1층에 관한 말씀이고 2절은 2층에 관한 말씀, 그리고 3절은 3층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쉽죠? 그러면 1층에 관한 말씀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유리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1층 첫 번째 방은 우리를 금유리여기사라는 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우리의 죄악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은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듯이 빛나는 죄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첫 번째 방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긴 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두 번째 방 복을 주시고라는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방에서 구할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는데 또 복을 구해야 합니까? 정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가 우리와 동행하심, 그의 도우심, 그의 간섭하심, 병고침, 그의 말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심지어 그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통까지도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본질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에르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시여, 다른 어떤 신도 우리를 축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할 때 축복 그 자체에 관심이 팔려서 정작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1층의 세 번째 방, 그 얼굴빛이라는 방으로 갑니다. 이 방은 관계의 방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의 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도 주십니다. 행복한 삶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여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석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집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이 어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0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10편 기자는 하나님께 더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그가 찾는 모든 것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방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원하는 것이 다 있어도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텅 비어 있다면 단 하나의 치료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이제 1층이 끝났습니다. 1층의 세 방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방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층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축복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 늘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갑시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That thy way may be known on the earth Thy salvation among all nations 2층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째 방은 주의 도 즉 주님의 길이라는 방입니다. 척 보기만 해도 매우 낯익은 단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랐을 때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이 많은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분이 계시면 속히 예수님의 길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은 주의 구원이라는 방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 핍박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저주로부터의 구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보혜를 통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만약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른 어떤 구원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층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선교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1층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와보니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층까지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보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뜻과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10편 51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층에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할 때 2층에 선교적 기도가 시작되며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의 도를 가르치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Let the people praise thee, O God Let all the people praise thee 1층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요 2층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면 3층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3절을 잘 읽어보면 시편기자의 표현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민족이 기쁘게 노래하게 하소서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는 3절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은 놀랍게도 3절과 완전히 동일하며 이것은 바로 시적인 표현의 상승입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그 형식을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카이에스틱 구조, 즉 교차대꾸적 구조로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파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대꾸적 구조라 함은 히브리 문학 형식 중 하나인데요. 글의 내용이 앞뒤로 대칭을 이루고 글의 한가운데에 결론을 놓고 있는 형태입니다. 카이에스틱 구조로 시편 67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학적 구조에 따르자면 시편 67편의 결론은 바로 그 한가운데, 즉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시편기자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별한 구조를 택했습니다. 즉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는 3절과 5절의 기도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인 4절을 애호사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테이트는 이 4절을 통해서 이 시편이 수백 년 후에 올 메시아의 사역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하여 이 시편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구속 사역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의 그의 축복 사역의 관계가 더 이상 모호하지 않고 세상 민족들이 그의 심판과 인도하심에 대해 노래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메시아적 관점을 도모한다. 그래서 신학자 휴즈는 이 시편의 제목을 하나님께 대한 만유의 찬양의 부름이라고 붙였으니 참으로 적당한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적인 3절에서 5절을 우리 다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그때 그 감동을 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1층 기도를 잘하면 여러분이 은혜받고 복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2층 기도를 잘하면 이웃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층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분의 찬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3층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2층은 높습니다. 이웃들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3층은 더 높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그러나 단지 이 시편에만 쓰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기도를 기도의 모델로 생각하신다면 그 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시급하지는 않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서 43장 21자를 말씀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3층 기도 즉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목적이 찬송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0편 67편은 찬양신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기도로 또 찬양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 과연 이루어질까요?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년 전 다윗이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이 전세계적인 기도의 응답을 게시록 7장에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부족하나마 제가 지난 20여 년간 전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 찬양 사역을 섬기고 있는 것도 다윗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기도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없어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3층집에 현재 몇 층에 계십니까? 혹시 1층에만 계십니까? 2층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2층까지만 올라오셨습니까? 3층으로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찬양 받으시는 것을 전심으로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이 시편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 내용과 또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종합해서 신학적 에세이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글에 QR코드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주님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저 사람들의 구원 받는 것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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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